백브리핑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금 들은 소식이죠. 황상무 사퇴, 이종섭은? 이라고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지금 화면 보여드리는 것처럼 윤 대통령이 황상무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사의를 수용했다라는 알림이 약 1시간 전쯤에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을 통해서 알려졌고요. 언론이 획할 테러 사건, 1988년 중앙경제사회부장 오홍근 기자에 대한 정보사의 테러 사건 이걸 농담이라고 하면서 기자들과의 점심자리에서 언급한 지 엿새 만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사퇴를 요구한 지 나흘 만에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이 사퇴를 했습니다. 어제만 해도요. 어제 요게 또 사진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주제로 국무회의가 열렸을 때 뒤에 배석을 하는데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이라고 적힌 이 명패 뒤로 황수석이 앉아있지 않죠. 이도온 홍보수석이 앉아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수석이 공개석상황에 나타나지 않고 있네. 이러면서 뭔가 기류가 변화가 있나 등등의 그런 의문점을 낳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유가족과 기자를 상대로 한 맨비씨 기자 등을 상대로 한 직접적인 사과가 없었다라고 해서 비판을 받아왔고요. 오늘 아침에 황수석이 사퇴 소식이 오늘 아침에 나왔기 때문에 그 전 상황이죠. 사퇴를 안 했다는 가정하에 쓴 사설인데 동아일보가 황상무 수석 회칼 테러 언급 진짜 심각한 건 저열한 언론관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대통령실은 언론을 상대로 강압, 압력을 행사해본 적이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면서 용산 대통령실이 황수석에 대한 사퇴 의사 없다라고 하면서 약간 뜬금없이 언론관을 설명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동아일보가 시찰을 두고 오늘 좀 뒤늦게 사설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참무의 부적절한 발언을 두고 본인 사가로 상황이 종료됐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이런 사설이, 이런 오늘 아침에 지면도 대통령실을 마지막까지 압박한 것 아닌가라는 추측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동아일보가 사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발언 당사자가 사회 곳곳에 다양한 민심을 파악해 대통령에게 조언하는 시민사회 수석이라는 점도 충격적이다. 그리고 오죽하면 여당 안에서도 지체 없는 사태가 국민 눈높이라는 지적이 나오겠는가 라고 하면서 사퇴를 압박하는 그런 오늘 사설도 실렸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도 이렇게 기사를 달았어요. 이황, 이종석, 황상무 논란에 미동 없는 대통령실, 오늘 지면인데 결과적으로는 미동은 좀 있었네요. 황은 이제 뭐 해결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좀 주목이 됩니다. 대통령실한 참모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원칙 있게 대응하되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을 줄 정도로 민심이 움직인다면 추가적인 조치, 추가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추가적인 조치가 방금 전에 나온 황상무 수석의 사퇴를 좀 의미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사후적으로 제가 출연이 가능해 보입니다. 이 조선일보 기사도 역시 오늘 아침 지면이기 때문에 황상무 수석의 사퇴까지는 업데이트가 안 된 기사겠죠. 아무튼 미동 없는 대통령실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미동이 생긴 셈입니다. 제가 오늘 사퇴하기 전에 고 오형근 기자, 테러를 당했던 그 피해자의 동생 오형근 씨,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인터뷰를 했었죠. 오형근 씨와 인터뷰를 했었는데 제대로 사과를 받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사퇴를 했기 때문에 긴급하게 피해 가족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직접 다시 한번 연결해서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근 기자의 동생, 오형근 씨 고발을 준비한다고도 소식이 들어왔는데 바로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고 오형근 기자 동생인 오형근 씨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아, 네네. 아, 네. 오늘 아침에 황상무 수석이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였다. 황상무 수석 사퇴 소식을 들으셨을 텐데 일단 피해 가족으로서 어떤 심경이십니까? 해당초에 있어서는 안될 사건으로 만시짓한 사후 약방문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론은 물론 전 국민을 경악하게 한 한 기자 출신의 잘못된 언론관에 철퇴가 내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언론관에 철퇴가 내려진 사건이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아마도 이분은 평생 언론인들에게 속잠해서 살아야 할 것 같고요. 고발장은 접수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언론인 테러 사건을 잘 모르는 세대에게 새롭게 알려진 것에 대해서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난번에 인터뷰 때 고발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신 바 있는데 오늘 황수석이 일단 사퇴를 했기 때문에 고발까지는 하지 않겠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평생적 언론인들에게 속잠해서 살면 그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서요. 그렇군요. 다만 이번 논란으로 1988년 8월에 있었던 그 끔찍한 어떤 권력에 의한 언론인의 테러 이 사건이 지금 젊은 세대에게 알려진 것은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언론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계기도 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의안을 해봅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사퇴는 했는데 이제 전 수석이네요. 황 전 수석이 며칠 전에 언론에게, 출입 기자에게는 문자로 이른바 4줄짜리 사과문을 배포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가족들에게도 죄송하다는 표현이 있긴 있는데 네, 네. 일단 오형근 씨, 오형근 기자의 동생 오형근 씨는 아니면 다른 가족분들에게 직접 황 전 수석이 연락을 해서 사과의 뜻을 밝힌 거나 이런 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네. 또 저희 형수님 쪽에도 아마 연락이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알고 있고요. 우리 형제들이 4남 이내에 이제 큰형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다섯 분 남아 계시는데 저를 비롯해서 우리 형제들한테도 1절 직접 사과나 측근에서 사과의 말을 전해온 적은 없습니다. 네. 직접 아직 사과는 받지 못하신 것이고 일단은 황 수석 사퇴 이후에 평생 언론인으로서 다른 언론인에게 속죄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지금 우리 오형근 선생님께서는 황 전 수석에게 요구를 또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황 전 수석에게 어떤 좀 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다면요? 네. 뭐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인은 기자 출신이고 특히 또 앵커까지 했단 말이죠. 이런 분이 누구보다도 언론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스스로 무너뜨린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평생을 언론관에 대해서는 언론인뿐만 아니라 또 그 외 국민들한테도 속죄면서 살아야 될 겁니다. 이건 대단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명심해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1988년 8월 국군정보사령부가 한 기자를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서 회칼로 허벅지를 찌르고 중상을 입힌 그 끔찍한 사건 이걸 농담으로 2024년 기자와의 점심자리에서 했던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 조금 전에 사퇴했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이에 대해서 피해자 가족이 오홍근 기자의 동생인 오형근 씨와 좀 긴급하게 입장을 좀 들어봤습니다. 오 선생님 연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저희도 이제 이 소식이 들리고 사실 뭐 새벽에도 계속 다행히 일찍 일어나신 편이더라고요. 연락을 하니까 사과를 아직 받은 게 없다 등등 이제 설명을 좀 들어서 오늘 이제 취재를 하면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이제 방송 직전에 황상무 수석 사퇴 소식이 들려와서 직접 이렇게 연결해서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새롭게 저희가 확인한 사실은 당초 이제 가족들이 황 수석을 상대로 고발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히신 바 있는데 오늘 사퇴를 한 만큼 고발장을 접수하진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말했고요. 그리고 잘못된 언론관에 대해서 평생 언론인과 또 국민들에게 속지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도 말했습니다. 다만 황 수석이 지난 며칠 전에 기자단을 통해서 문자로 배포했던 그 사과문 말고는 직접 가족이 사과를 받은 바는 없다. 라고도 말을 했네요. 자 그러면 의문이 남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해봤는데 일부러 이제 황 수석 사진을 좀 작게 했습니다. 그럼 한동은 1승이냐? 그렇다면 이종섭 현 호주 대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불신은 남아있다. 불신은 계속 남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아침에 황 수석이 사퇴하지 않았던 걸 전제로 지금 오늘 아침에 대목을 단 것이긴 합니다만 한국일보, 민심에 더 민감해야 된다. 선근 윤석열 대통령에게 결단을 재촉구했다. 그리고 봉합열차 흔들. 4년 전 악몽 재현 우려. 그리고 윤한 갈등 본질은 총선 주도권이다. 그리고 한동은 비대위원장이 어제 패배 때는 윤정무 뜻 못 펼치고 끝나버린다. 중도층 다 날아간다. 등등의 아주 국민의힘과 한동은 비대위원장의 어떤 위기의식이 가득 담긴 발언을 내세워서 기사가 많이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그리 이 발언이 굉장히 조금 셌다고 보여지는데요. 어제 국민의힘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이 있었죠.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당이 저도 그만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다면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다.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내에서는 곧 대통령실을 겨냥한 발언이다라는 해석도 일부 나오긴 했습니다. 대통령실 지면 본인들이 앞으로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어려울 텐데 왜 지금 이렇게 이종섭, 황상무 사안에 대해서 좀 미적지근한가, 고집을 부리냐라는 게 당내에서 있었는데 그 말이 곧 이렇게 반영된 것 아니냐. 우리 당이 이번 총선에 저도 그만이다 생각한 사람이 있다면 이건 국민을 배신하는 거다. 역사의 죄인이 되는 거다라는 이 발언이 그래서 어제 굉장히 무게감 있게 실렸고요. 어제 이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이후에도 굉장히 여러 후보들이나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통령실의 결단을 촉구하는 발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어제 간단히 좀 준비했는데 영상을 좀 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더 민심에 민감해야 한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제대로 인식을, 민심의 따가움을 아직까지 인식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다가 현재 민심이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 돼요. 지금은 국민의 높이를 따를 때가 아닌가 생각하는 건데 지금 선거가 20여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 결국은 지금은 대통령실, 윤한 갈등 이런 것보다 총선이 코앞인데 이거 잘못하면 진짜 망칠 수 있다라는 다급함이 앞서 말한 발언자들에게도 읽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재형 서울 종로 국민의힘 후보죠. 현재 의원이죠. 어제 또 이렇게 오후에 페이스북에 마음이 참으로 무겁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글을 썼는데요. 선거 목전에 유불리를 떠나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고쳐야 합니다. 굳이 국민 눈높이를 챙기지 않더라도 당혹스러운 사건이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 국정운영에 피로감이 쌓여가는 현 상황 대통령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종섭 대사 조기 귀국시키고 황상무수석 경질하는 이게 지협적인 것이 아니라 이걸 지협적이라고 봤습니다. 최재형 의원은 이종섭 대사 조기 귀국 황상무수석 경질 이런 지협적인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혁신으로 위기에 서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할 시기입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윤석열 정부 성공과 총선 승리라는 대의를 위해서 우리 당은 이관섭 비서실장의 교체부터 시작해서 즉각적인 대통령실 전면 세신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이종섭, 황상무 이거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아예 대통령실, 캐비넷 자체를 전면 세신해야 된다라는 걸 요구한 것도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통화해보기 자료 볼게요. 이런 분위기도 여전히 읽힌다는 겁니다. 여당 용산 비판 아이템만 발굴하나? 약간 뭐 좀 서운하다는 거죠. 뭐라고 했냐면요. 대통령실 관계자가 윤석열 대통령을 깎아내려 한의원장 본인이 올라갈지는 몰라도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면 총선은 결국 어려워지기 마련이다. 라면서 지금 여당의 총선 전략이 대통령실 문제를 오히려 키우고 확대시키고 대통령 정책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인식을 드러낸 거다. 이런 이념 대통령실 관계자의 코멘트가 이렇게 동아일보는 분석했습니다. 뭐냐면 뭐 민생토론회도 하고 있고 이런저런 의대 관련이나 아니면 뭐 교통, 인프라, 물가 등등 대통령이 많은 정책을 뭔가 많이 쏟아내고는 있는데 정작 국민의힘 총선 전략에서는 이런 걸 좀 부각시켜주는 게 아니라 갈등만 오히려 키우는 이게 서운하다. 약간 이런 인식이 대통령실의 관계자 코멘트에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동아일보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용산 비판 아이템만 발굴하나? 여당에 대한 대통령실 관계자의 서운함이 드러난 기사였습니다. 지금 이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간의 갈등 또는 윤한 갈등 그리고 오늘 긴급히 들어온 황상무 수석 사의 수용 한동훈 위원장이 1승인 것인가? 그렇다면 이종섭 대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등등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방금 이제 들어온 소식이기 때문에 황상무 수석의 사퇴 관련해서 방송 중간에도 계속 소식이 들어오면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선 이슈 정...